미주의 베트남전 참전한인 제한군인들이 미국의 보훈처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3일 연방하원에 상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길시스네로스 39지구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1965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주의 한인 제한군인에게도 미국의 제한군인 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쟁 참전 후 미국의 귀화한 한인 제한군인들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제한군인이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해 전쟁으로 PTSD 혹은 고협제로 인한 각종 질병을 겪고 있음에도 병원비가 비싸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3일 LA 한인회를 방문해 법안 설명회를 가진 길시스네로스 연방하원의원은 의료보험은 미주한인 제한군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라며 본 법안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디추 그리고 지미고메즈 연방하원의원과 한미 베트남 참전 제한군인회 그리고 LA 총영사관 측도 참석해 관련 법안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서 저희가 이 역사적인 법안을 발휘하게 돼서 한국 국민과 미국의 교포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국가적인 차원이나 교민 차원이나 우리 월남 참전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강국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미동맹의 일환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용사들도 시민권자가 된 상황에서 당연히 그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커뮤니티 리더들도 이쪽 주류정치인들 통해서 발휘가 된 만큼 앞으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커뮤니티들이 일시힘해서 잘 노력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약 3천 명의 제한군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